오늘의 메뉴는 레몬 바질 에이드입니다. 와 일단 색감이 정말 너무 예쁘고요. 상큼해 보입니다. 바질과 레몬향이 어우러져서 향도 좋고 맛도 마주 좋아요. 기대가 되네요. 해독주스, 클렌저 주스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만들 이 레몬 바질 에이드 디톡스하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레몬 바질 에이드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민트과에 속하는 허브인데요. 생바질입니다. 두통과 졸음을 방지해주고요. 살균 작용이 뛰어나서 피곤할 때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바질을 받고요. 자 이어서 재료가 역시 주인공 레몬이 나와야죠. 레몬즙을 만들기 위해서 레몬을 준비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상큼한데 이건 레몬청이네요. 네 먼저 레몬을 깨끗하게 세척을 할 건데요. 커다란 볼에 레몬을 넣고 식초를 떨어뜨린 다음에 물을 부어줍니다. 베이킹 수다를 넣어서 문질러주기도 하고요. 이게 세척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막 문질러주셔야 돼요. 소금도 넣어서 문질러주시고요. 바락바락 씻어줍니다. 네. 물에 한 20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요. 굵은 소금을 구석구석 문질러주시고 나중에 끓는 물에 한 10초 정도 그냥 굴리듯이 씻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레몬을 반으로 갈라서 집을 하는 것 같아요. 내는 것 같아요. 네. 실을 제거한 다음에 집을 짜서 준비했습니다. 네네. 믹서기에 잘 씻은 생바질과 얼음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차가운 게 싫으신 분들은요. 얼음은 생략하셔도 돼요. 네. 거기에 이제 레몬, 청이 들어가네요. 큰 스푼으로 한 3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달게 되시고 싶으시면 더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레몬즙이 들어가네요. 네. 레몬즙도 넣어주시고요. 물을 충분하게 부어주세요. 준비해놓은 재료를 얻어넣고요. 믹서기에다가 곱게 갈아줄 거예요. 네. 재료가 꽤 많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넣고 저렇게 물까지 넣어주시면 일단 재료는 다 들어갑니다. 아, 이제 바로 갈기 시작했네요. 네. 곱게 갈수록 색감이 점점 진해지죠. 네네. 네. 목넘김이 부드러울 정도로 아주 곱게 갈아줍니다. 쉐킥 쉐킥. 어머,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네. 와. 여성분들은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이제 예쁜 잔에 가득 담아주면 레몬 바질 에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네. 건강하고 상큼한 음료 완성입니다. 완성된 레몬 바질은 하루가 넘어가지 않게 바로 갈아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컵 위에 레몬까지 데코레이션이 예쁘게 돼 있네요. 네. 식후에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은 티톡스 음료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레몬 바질 에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모모. 아 Hollywood 아 으 we we